4MW 1M 갑니다 가는데요 가시죠 따라간다 골이 그리했습니다 홍정호 실패했다는 MVP에 홍정호고요 이걸로 지지 않죠 전북의 캡틴 홍정호가 오늘의 경기 상직권에 기록했습니다 홍정호 서서의 골 1대왕 서다가 전북 자신은 월스의 첫 만직 골을 기록하는 홍정호입니다 공격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공격으로도 있죠. 꿀에 넣고요. 완벽하게 양옥봉 폭발을 무너뜨렸습니다. 구스타보는 들어가면서 헤딩을 할 생각이죠. 예 구스타보. 예. 구스타보. 오늘 경기 2번째 콜 구스타보. 역시 공중볼은 구스타보에요. 정말 헤딩은 구스타보를 따라갈 선수는 없습니다. 전북 팬들에게 구스타보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자 뒤에 멀찌감치 뒤에 서 있었던 이유가. 구스타보의 골 맛을 봤습니다. 자 한 번 더 코더킥이. 네 다시 갑니다. 이번에 해당.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박진섭 선수 에디슈. 전북이 이렇게 또 코더킥에서 위력을 보여줍니다. 스코어는 3대1입니다. 박진섭의 골까지 3대1로 달아나는 전북입니다. 자 김현광 선수를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전북의 높입니다. 오늘도 세트피스에서 이렇게 두 골이나 들어간다면 전북 입장에서는 코스타보 선수를 맞고 있는데요. 구스타보의 킥이 올라갔습니다. 네 반대편 다시 따로 도심으로 출발. 네 전북의 선수 골이 들어갑니다. 박규민 선수입니다. 이야 이것도 지금 떨어지는 골에 대한 움직임 너무 좋았고요. 네. 완벽한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박규민 선수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전북이 1대0으로 먼저 앞서 나갑니다. 자 먼저 조규성 선수를 맞고 있어요. 자 박진섭이 또 조명되고 있습니다. 백승호의 코더킥. 이번에 길게 넘어갑니다. 반대편에 우는 벗어납니다. 이야 지금도 박진섭. 지금도 일단은 나칸이 좀 잘 차졌고요. 네. 울산의 수비수들이 대방에서 놓쳤고 돌아다가 지금. 자 잡고 다시 한 번 발이 걸리기는 뒤쪽 슈팅. 백승호 선수는 슈팅 떴습니다. 박스 안쪽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다시 백승호 이어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잘 차고 잘 막았습니다. 백승호. 반대편에 뛰고 있는 김문환이 있는데요. 백승호 길게 김문환 쪽으로 질렀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임상엽에게 전달됐습니다. 네 명의 공격수가 움직이고 있고요. 전북은 다섯 명이 남아있습니다. 임상엽.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백승호. 임상엽 뛰기 시작합니다. 임상엽. 자 돌파합니다. 뒤쪽이 고영준에게 줄여했습니다만. 발맞고. 구자룡의 헤더. 백승호. 살짝 밀고 올라갑니다. 백승호. 백승호. 자 그 신배로 배가 있습니다. 바로. 코너킥. 짧게 연결. 김진수에게 넘겼고요. 백승호가 올렸습니다. 헤더위바. 그랜트 맞고. 배를 좀 맞았네요. 강현무 골키퍼의 뒷발을 치였어요. 양현준 선수가 파고들어갑니다. 깊숙하게 파고들어가는 양현준. 자 측면에서 걸려나 버렸습니다. 카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고가 곧바로 나왔습니다. 야 윤준 전번전부터 심없이 뛰어줬는데 자 아직까지. 다 이어습니다. 아 좋아요. 주고받는 패스 박스 안쪽. 자 뒤로 이어주고 수비 걸어냅니다. 전북의 기회. 백승호. 백승호. 빗나갔어요. 스쳐갑니다. 백승호. 오우. 오우. 이 각도에서 보십시오. 정말 강력한 슈팅. 벽을 피해서. 네. 가만히 찾는데요. 아쉽게 뭐 득점 연결 못했습니다. 뒤켜내면서 짧게 전달. 백승호. 주고 들어갑니다. 측면에서. 백승호. 김진수. 박스 안쪽에서 꺾어줬습니다. 흘려줬구요. 뒤쪽. 오우. 안쪽으로. 백승호. 바운드에서 주고 들어갑니다. 문선민. 백승호. 자. 구수삼호 여유없구요. 가운드에서 문선민 슛. 수빙이 막혔습니다. 왼쪽에 박수인. 뛰어넘겨주면서. 백승호 선수의 커트가 좋았죠. 굉장히 오랜만에 운동장에서 보게 됩니다. 네. 드랍볼 볼. 자. 길게 한 번에. 하이어 들어가는 상황에서. 몸싸움 펼쳤구요. 그리고. 다를 뻔하고. 잡아내는 마상훈. 아 좋은 댓글. 끝까지 백승호. 네. 중원에서 밀리지 않는 백승호입니다. 들어갑니다. 짧게 내졌습니다만. 지금은. 예. 전북의 수비진에 걸렸습니다. 뒤쪽에서 한 번 거친 결제를 해보는데요. 자. 돌아서면서 공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그리고 백승호. 자. 이때는 백승호 선수의 볼을 가지고. 지켜내는 모습을 봤구요. 네. 또 항룡기 선수도. 수비. 다시 출발을 해봅니다. 김보경. 자. 김보경이 공을 뺏기지 않습니다. 꺾어주면서 백승호에게 연결. 백승호가 주방쪽까지. 두고 들어가는데요. 아하. 사리치. 아. 좋은 수비에요. 박진서. 그리고 백승호가 띄워줍니다. 박진서. 바로. 바로가. 접착했는데요. 좀 길었습니다. 사리치. 나가나요? 박진서. 강현묵. 그리고 나갈 때 걸립니다. 마지막 백승호 선수의.... 바크스 이 상황에서 그럴 때 무릴루 선수가 쫓아가는데 오 백승호에요! 왼쪽 친구는 백승호 백승호의 크로스하 반대편으로 약간 정정혁 패스 미스 백승호가 공을 빼키지 않습니다 백승호 백승호와 쿠리모토가 계속해서 둘이서 호흡을 맞춰봅니다 박진섭 박진섭 선수감을 아주 안정적으로 중심을 잘 잡아주네요 백승호 이런 요리조리 빙글쪼려가면서 헤드가 헤드가를 멀리 따놓였습니다 힘 빠졌고요 백승호가 터치를 하면서 측면 오우 일단 살려냈습니다 박호가 왼쪽 측면 레오나르드가 넘어졌다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박호 한 번 더 잡고 박호 중앙으로 네 자 일단 측면으로 밀어냈는데요 여기서 한숨 돌립니다 그 정도 드리블을 중앙에서 갑니다 백승호 올려주고 만족 헤드 머리에 맞췄습니다마는 비껴나가는 구스타버의 자 순간적으로 분위기를 살려내고 있는 전북인데요 백승호 밀어주고 송민규 다행사에 맞췄 송민규 다시 밀어냅니다 다시 밀어냅니다 정재인 자 적극적으로 백승호가 볼을 빼내고 등지고 다시 송민규 쪽으로 계속해서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번에 볼을 터치를 하지 않았고요 백승호 자 뒤쪽으로 뒤에서 커버를 해줄 때까지 고항 선수들이 정말 많이 뛰네요 지금 박수욱이 올려 장향이 좋지 않네요 하지만 백승호가 백승호 오 원그레 슈팅 때렸는데요 자기 맞고 코너킥 백승호 전북 동정부 기록합니다 85분에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자 이 중요한 순간에 백승호 선수가 이번 시즌 첫 번째 KD국 골을 만들어내네요 네 리드 첫 골 이번 시즌에 기록하게 되고요 자 이 골은 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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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대